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난 좋아 와! 너무 예쁘다! 사진으로 본 것보다 예쁘지? 진짜 예쁘다! 우리 방은 어디예요? 저 초록색 꼬깔 모양이 준윤의 방이고 핑크색이 우리 방이야 핑크색이 우리 방이야! 갑자기 방에 가서 짐 풀고 모입시다 네 나 수영하러 갈래 바닷물 쳐서 수영은 안돼, 하나야 싫어, 싫어 수영하러 갈래 하나야, 그러지 말고 오빠랑 저기 가서 그네를 탈까? 오지? 저기 그래, 갔다 와 준희 데려오길 잘했네 거봐, 내가 뭐랬어 당신 편할 거라고 했지? 아, 기분 좋다 여보, 우리 집 내려놓고 뭐부터 할 거야? 내가 당신을 위해서 스케줄을 다 짜놨지요 오늘은 낚시입니다 낚시? 응 여기 망둥이 낚시 유명하잖아 왕창 잡아서 당신 좋아하는 매탕 그려줄게 참 닥터송은 바다 무서워한댔죠? 그럼 일단 우리끼리 다녀올 동안 쌀만 좀 씻어놔줘요 미안해서 어떡하지 좀 부탁해 얘들아, 우리 낚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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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참 이야, 나 여기 있다, 크다 여보, 많이 잡았어? 아니 조금만 기다려 오빠, 오빠도 많이 잡았어? 아니 아직 이 안 잡혀? 네,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넌 참 귀티나게 잘 생겼네 아들이에요? 아, 예 나도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하고 그렇게나 바랬었는데 참 좋으시겠네요 자랑이 아니라 저놈이 공부도 잘해요 내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저놈이 나를 이어서 나중에 성형외과 의사가 되겠다는지 뭡니까? 부럽네요, 부러워 준아, 파이팅! 파이팅! 하하하 어? 나 보다 여보 하나 쉬마렵대 우리 먼저 들어갈게 어, 그래 먼저 가 그래 이따가 하나 응, 그게 없네 괜히 따라와서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아침부터 청소에, 탑순에 하루 종일 일곡이 터졌어 터졌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동네 북이야 뭐야? 아이씨 나 하네 준아 왜 그래 많이 잡았어? 아니 망둥이는 안 잡히고 오래 앉아있었더니 뒤났나봐 아휴, 그럼 그만하고 그냥 오지 어? 아저씨가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된다고 하셔서 아휴, 그럼 아저씨 잡으시라고 그러고 우린 그냥 가자, 응? 그래 아저씨, 저 먼저 갈게요 어, 어, 그래 어, 아무도 없네 준아, 같이 가, 같이 가 어, 응? 야, 준아 야, 준아 같이 가자 아아, 응, 아아 아아 준아!!! 엄마 준아! 달려줘! 나처럼 지났으면 어떡해. 아휴 괜찮다니까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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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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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많이 먹어. 소시지도 주세요. 소시지도 주세요. 소시지 조금만 기다려 하나야. 엄마. 오자마자 이게 무슨 난리야. 이거 따뜻한 물 좀 마셔가지고. 엄마. 와서 좀 드세요. 잘 괜찮아? 정말 고마워. 수영도 못한다면서 자기 오늘 진짜 큰일 했다. 아니야. 당신 이 시간 이후로 미주 은인으로 모셔야 돼. 알지? 나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. 왜 같이 먹어야지. 왜 같이 먹어야지.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데 속이 좀 울렁거려. 좀 걸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. 호나 많이 먹어. 네. 갔다 올게. 갔다 먹으러. 잘 갔다 와. 하나 소시지. 뜨거우니까 호울 물어 먹어. 어머 어머 어머. 모기 모기. 모기 모기. 왜 이렇게 많아? 하나 모기 모르면 큰일인데. 방에 모기 양이 있는데. 어디 있어? 내가 봐. 그래? 가져와야겠다. 송미조. 얘기 좀 해. 피곤해. 아까는 고마웠다. 그런 인사 받으려고 한 짓 아니야. 뭐 하는 거야? 넌 아직도 사랑하지? 뭐? 수영도 못하는 네가 나 때문에 바다에 뛰어들었으면 말도 안 거 아니야? 네 목숨을 걸 만큼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뜻 아니냐고. 헛소리 그만해. 네가 그렇게 쉽게 죽으면 십 년 별은 내 복수가 아까워가지고 구해준 거야. 착각하지 마. 아줌마. 여긴 어떻게 해?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? 돌아가. 난 더 이상 오해받고 싶지 않아. 그건 실수였어. 난 실수 아니었어요. 난 실수 아니었어요. 여태 못 가. 나하고 얘기해요. 나 할 말 없어. 난 할 말 없다고요. 왜 이래 내가 할 말 없다고. 말 좀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피해요? 나 할 말 없다고 그래. 쟤들 쟤들 유치겠는데? 이 일을 놓쳐. 그래. 로키. 뭐 할 얘기 없다고. 난 할 말 있다니까요. 로키. 뭔 일인지 모르지만 말로 해 말로. 말하자 하는데 피하잖아요. 아줌마. 아아. 어 어디. 아이arded 가자. 그지. 그러지 말고 왜. 그렇게 quack 그래. 잠깐만요. 어허. 야! 도비리야. 잡아! 도비리야. 도 authority야. 야 도비리야. 야. ot. era.